안녕하세요. 해그린TV입니다. 헤헤, 얘들 또 시집 가요. 이 아이는 알렐시 빌리지 치프트노스라는 아이인데요. 제가 그랬어요. 알이 뭐죠? 제가 카틀레아 쪽이나 이쪽에 잘 모르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. 순간 너무 입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. 네, 린초렐리아라는 게 린초렐리아가 브라사블라 속으로 이렇게 민초렐리아가 따로 있다가 브라사블라 속으로 이렇게 합해져서 통용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아이는 이름을 제대로 이렇게 찾아주는 것만 계속 잘 봤었어요. 제가 이 아이를 작은 아이는 미래화의 단지를 가면 그런데 그냥 이렇게 무명으로 나와 있고 뭐 레몬시 뷰티라든가 제가 잘 못 봤을 수는 있어요.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. 그런데 린초렐리아 린초렐리아 그 다음에 렐리아 카틀레아 RLC BLC는 브라사블라 렐리아 카틀레아잖아요. RLC는 린초렐리아 렐리아 카틀레아 예 하이브리드입니다. RLC 빌리지 치프트 노스트라는 아이입니다. 그래서 카틀레아는 지금 한참 가을 되면 워크라인아이도 피고 할 건데요. 네 담아 봅니다. 이게 처음에 이게 개인 애호가 키웠던 아이라서 보시겠어요? 네 이렇게 차분차분 컸어요. 그래서 이 아이 찍다가 제가 심장 떨어질 뻔 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맞추어 보시겠어요? 아 정말 심장 떨어질 뻔 했어요. 요거 맞추어 주시면 상품 드릴까요? 이게 이쪽이 이 아이가 갑자기 이제 계속 몇 년을 묵어서 몇 년을 묵어서 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? 이렇게 퉁 컸어요. 그러다가 보니 그래도 제가 토분이라고 이 아이를 내서 세워놨던 거예요. 근데 무게중심이 이래 되니까 넘어질라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. 이거를 얼마나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보내놓고 나면 제가 잠을 못 자요. 그래서 상품 잘 받았습니다 하고 예 택배 잘 받았습니다 하고 사진 한 장 찍어주시면 그때서 제가 후 이래요. 그 낭만감을 알잖아요. 이것이 이거 보고 싶어서 시켰는데 이 아이를 또 그러면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라마토필님 보낼 때는요. 아우 정말 잠 못 잤어요. 근데 잘 도착했다고 포장 솜씨가 너무 일품이라고 아 그건 우리 실장이 했다고 이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제가 좀 A형이고 심장이 조금 약한 편이다 보니까 잘 놀래요. 지금 이 아이에 대해서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. 목소리가 굵고 되게 강해 보이고 또 이제 일을 잘 처리하기는 하나 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소식 항상 기다립니다. 네네네 이 아이는 알렐시 빌리지 치프트노스라는 아이입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요. 제가 이 녹화를 참 좋아했었어요. 다 좋아하지만요. 그런데 녹화를 아 플랫이 켰어요. 아 핸드폰 제 이래요. 그러니까 뒤에 그 식물 항상 말씀드리자면 LED등을 껐어요. 이쪽은 빨개서 꺼고요. 이쪽은 빛이 역광이라서 껐는데요. 이렇게 플랫이 켤 줄은 몰랐어요. 이러고도 삽니다. 이 아이는 시암자드라는 아이입니다. 카틀레아 시암자드. 그래서 어 제 이름이 이쁘다. 그린돌인가 봐. 녹색이야 그린돌은 아닌데 그린돌보다 큰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 이름을 찾은 것만으로도 제 기분도 좋지만 이 아이에게 네가 나한테 아름다움을 주고 감동을 준 만큼 난 너에게 이름을 찾아줬어. 이런 거 서로 대화하는 카틀레아 시암자드 시암자드라는 아이입니다. 그 녹화이면서요. 예 좀 더 이게 안의 립은 연노랑이면서 이렇게 베이지색 비슷한 연노랑입니다. 예예예 그래서 이 아이도 보세요.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요 안에 두고 요렇게 두고 촬영을 해요. 받으시는 분도 요렇게 해서 보시고 분갈이 하지 마시고 요대로 내년 봄에 하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. 예 카틀레아 근데 저 금방 입에서 덴드로비옵 카틀레아 시암자드라는 아이입니다. 예쁘죠? 네 요쪽으로 이렇게 촬영해 볼까요? 네 카틀레아 시암자드 입니다. 카틀레아 빌리지 또 잊어버렸습니다. 카틀레아 빌리지 카틀레아 빌리지 카틀레아 빌리지 칠브드 노스입니다. 뭐 좀 아는 척 하려고 하고 해그리는 좀 점점하게 하면 안 돼요. 비가 옵니다. 웃음에는 전염되는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 엘리자베스 아덴 벌보필름 엘리자베스 아덴인데요 이게 참 좋아보여서 계속 그거 하다가 아이고 또 남의 그 이름이 나와 이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. 그래서 어 해고이구요. 네 요 아이는 7만원입니다. 새코 입니다. 네 요렇게 빙 돌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일부 제가 안 잘랐는 이유는 아 꽃이 피는 아이다. 예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렇게 사실 때도 요런거를 꽃이 필까 안 필까 이러면은 이 꽃대가 있었던 자리를 보시면 네 꽃이 피는 아이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. 카틀레아 알레시아 알레시아 알레시 린초넬리아 린초넬리아 렐리아 카틀레아 하이브리드 빌리지 노스 빌리지 지프트 노스입니다. 이 아이는 카틀레아 시암자드입니다.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